최근에 또 셀프캠 2주 전에 셀프캠 올리셨더라고요. 그거 미국에서 찍으신 거죠? 맞아요. 마이애미였습니다. 마이애미? 마이애미. 마이애미. 마이애미에서 나는 그냥 뭐... 그냥 놀 생각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누가 이 앙큼한 생각을 하셨을까요? 어... 일단... 뭐 해외에 가 있는 동안 한국 팬들도 챙기고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. 와... 어...